오늘 은혜 받고 송치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인생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생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사진, 인생 맛집, 인생여행, 인생노래, 인생영화 등등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서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틈틈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예틀이 깨지고 우리 세틀 인생이 되는 인생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예틀이 깨지는 인생기도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당시에 겁먹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또 율법의 예틀로 가득한 사도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틀 인생이 되었죠 이들은 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틀이 깨지고 세틀 인생이 되는 인생기도였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예틀이 깨지고 세틀이 되는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혼자의 시간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야곱은요 20년 전 자기가 사기를 쳐서 장작권을 빼앗은 쌍둥이형 애서가 군대에 400명을 지금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 환대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동안 야곱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요 베델에서도 만나 주셨고 찔금찔금 기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서형을 만나기 전에도요 32장 초반부에 보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정작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못하는 야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의 처자식들을 가죽들을 먼저 약복강가를 건너보내고 하나님과 지금 홀로 1대1로 남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과 고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같지만요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요 지금 야곱에게 오신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허벅지 관절은요 골반을 형성하는 뼈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도 합니다 몸의 중심 또 생명을 상징합니다 몸의 가장 튼튼한 뼈이기도 하고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골절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요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게 됩니다 야곱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요 발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뛰어다녔고 빠르게 생각해서 남의 뒤통수를 치는 속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허벅지 관절이 골절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미 환도뼈가 한 번의 일격으로 부러졌는데요 끝까지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씨름하는 것은요 필사적인 인생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가 언제 효과 있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중보기도 하면서 그 기도 대상자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요 성령께서 더불함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문의시겠습니까 한 번의 일격으로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지하셨습니다 지금 이 스피드 시대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요 홀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새로운 인생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지금 축복해 달라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이름은요 히브리 문화에서 단순히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 잡는 사람 남 속이는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은요 평생 자기 이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얼마나씩은 비참했을까요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부끄러운 지금 예틀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픈 부분을 창피주기 위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드러내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다 지금 보니까요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야곱이라는 예틀로는요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은요 답이 없으니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이름대로 속이는 자 남을 뒤통수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조수석에 앉혀놓고 자기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이 인생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되죠 인생의 틀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야곱에 이긴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게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골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들이는 인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요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찔끔찔끔 아주 조금씩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마음을 들여서 20분 30분 이상 정말 인생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일수록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야 우리는요 가정에서 기도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출근하신다면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차 안에서도 참 좋습니다 차 안에서도 기도를 회복하시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요 성령의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3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지금 육신적인 생명은 보존되지만 사실 야곱은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야곱의 예틀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불신앙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성깔이 죽었고요 야곱의 모든 예틀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은요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기도를 드린 그 사람을요 옛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옛틀이 박살나고 새틀 인생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옛틀은 박살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옛틀을 깨고 새틀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